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회구성원들이 전부 다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지식인들도 마찬가지고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 중앙일보를 보도하니까 이제 과거에 노무현 집권시에 여러분들 이름을 날렸던 조기숙 씨 이완예대 교수죠. 시대의 정신 대변자가 총선에 승리한다. 야 양극화된 정치 타파야 이런 글을 보고 시대의 정신 대변자가 총선에 어떻게 성공하냐. 총선은 전산 조작을 잘하는 사람이 이겨 이런 이야기가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언론인들도 거짓말하고 제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사실과 동떨어진 그런 헛소리들을 다 뭐죠. 그래서 그 중요한 지면에 다 실어 가지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뭐죠. 그냥 그냥 헛소리 도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조기숙 씨가 시대의 정신 대변자가 총선에 승리한다.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선거는 유권자가 표로 각 정당을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민심의 바로 밑인데 지금 민심이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투표에. 모든 선거 결과는 승리한 정당을 통해서 시대의 정신을 대변한다. 아니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 돌리고 위조 투표지 쑤셔 넣고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시대의 정신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국민이 민의가 어떻고 이런 거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본인들이 뭐죠 정한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가지고 선거결과를 만드는 나라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헛소리를 또 받아가지고 기자가 여러분들 다 이 제목을 시대의 정신 대변자가 재보궐선거는 오롯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는 기능을 하지만 총선은 시대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다 덮으니까 전부 이게 뭡니까 주장도 거짓이고 논리도 거짓이고 정거도 거짓이고 그걸 또 이런 다 국민들이 보고 그렇죠 시대의 정신이 좋아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루해져 버린 거죠. 이 정은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어쩌다 우리나라 보수가 이렇게 저속하고 비루해졌는지 어마어마하게 비루한 겁니다. 누구도 나라의 안의와 국민의 여러분들 운명과 관련된 공공제 체제를 지키고 체제를 보유하는 데서는 대통령조차 나서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그 비용을 치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외침을 당하게 되면 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밖으로 총 들고 나온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분들 농담 아닌 농담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요즘에는 다 이런들 본인 서초가 전투를 하면서 그게 다 찍히니까 그걸 어젯밤들 보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젊은 병사 18세 20세 되는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웁니까 그냥 시가전에서 그걸 보면서 저게 공공제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그냥 죽으면 그걸로 뭡니까 공공제 헌신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나라가 천부가 도둑질을 하는데 그렇게 나가서 막 싸우고 뭡니까 내 목숨을 던지고 아겠습니까 전 세대는 그렇게 했죠. 6.25 전쟁 때도 그렇게 했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오늘 방송하다 보니까 아까 제주도를 국내 여행객들이 다 외면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 분이 재미난 말씀을 남기 셨네요 오정민님께서 저도 대학교 때 추억으로 딸과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 패키지 이행 코스 내용이 성의가 없고 호텔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손이 모자란 모양이죠 요즘에 일손이 레스토랑도 별로 없고 실망했고 재방문한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조기숙 교수 갈럼 중에는 우리가 선거가 어떻게 치루지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12월 12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게시가 되고 1월 11일 총선 출마 공무원 사퇴 시한이고 2월 10일 날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고 3월 21일 날 20일 날 후보자 등록이 되고 3월 28일 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선거 백보 선상투표 사전투표 4월 5일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이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니까 그냥 4월 10일 저녁하고 4월 10일 11일 새벽에 공병호tv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다 분석해가지고 이번에는 얼마 여러분들 만졌는지 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참조로 이게 이제 울산 남구 나의 2022년 4월 5일 기초의원 구의회 의원입니다. 역대 선거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의 당대표 지역구고 울산에서도 보수색죄가 강한 지역입니다.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 국힘당하고 더블당이 58대 37 2022년 울산광역시장 선거 63대 36 2022년 남구청장 선거 66대 33 2022년 또 남구기초의원 선거 33대 26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아마 국민의힘 후보가 2명 나왔는 모양이죠. 63대 36 여러분 참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장 선거 남구청장 선거 남구기초의원 선거들이 대부분 뭡니까 60%대대 30% 나오지 않습니까 국힘당하고 더블당에 그러니까 그 특정 지역의 정치적 성향은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 또 남구 울산 남구기초의원 선거를 보게 되면 49대 50이 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울산 광역시에서 보수색죄가 가장 강한 울산 남구에 역대 선거들은 대부분 뭐죠. 국힘당이 우수했는데 남구기초의원 선거는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 조작값 15%를 입력해 가지고 뭐 위조투표진은 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조투표 투입 안 해도 별로 걱정할 거 없죠. 왜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 제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전산만 조작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구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전산 조작만 해서 발표하면 그로 끝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노란색하고 윗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의 전통적인 강세지역에서 이렇게 완전히 물을 매긴 겁니다. 윤 대통령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함께 주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그냥 선관위가 결정하는 거란 이야기죠. 국민들이 이런 결정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씨도 고민이 클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들. 대통령 자신부터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해결한다는 것은 공공제입니다. 공공제. 개인 함께 혜택이 잘 안 돌아오는 겁니다. 다 혜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혜택을 다 나누어 가지니까 체제를 보호하고 선거를 여러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다 선관위 눈치만 보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선관위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거 하나까지도 통과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나라가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개판 5분전이 아니라 그냥 개판인 겁니다. 아무도 뭡니까 나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지식인도 나서지 않고 언론인도 나서지 않고 정치인도 더더욱 나서지 않고 심지어 최고본까지 올라간 대통령조차도 뭡니까 입을 딱 다무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페르키나 님이 수개표 한다고 선거 투명성이 보장되는 걸 압니다. 수개표가 여러분들 말씀하셨다 드렸지 않습니까 개함해 가지고 전자투표 기준 통과시키고 수개표 하겠다는 건데 개함 단계에서 이미 뭡니까 다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투표함이 도착했는데 그거 뭐 위조투표지하고 진짜 투표지 여러분들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다 여러분들 세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습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왜 머리가 좋은가 하니까 10월 10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신종사기수법이 사전투표일을 뻥튀기 하는 거거든요. 사전투표일을 뻥튀기 해 가지고 위조투표지 위조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만큼을 모두 다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 주기 때문에 실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실패 가능성이.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아주 편리한 방법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울산 남구 나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조작하는데 만일에 표를 총선에서 표를 한 3만 표 정도의 유령투표자 수가 만들면 전부 다 이러면 3만 표가 다 먼 거 아니까 더블당 후보의 표를 찍어 가지고 그거를 뭡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4박 5일 사이에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그걸 관리할 때 그게 여러분들 뭐죠 행랑식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준비했던 걸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러면 뭐죠 거기에 이제 전자투표기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뭐죠 그걸 다 수계표를 세는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4.15 총선에 보시게 되면 더블당이 당일투표에서는 148곳을 승리했고 통합당은 173곳을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사전투표 에서는 더블당이 163곳을 승리했고 통합당이 103곳을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은 승부를 다 바꿔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달리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몇백표 몇천표에 의해서 당락이 바뀌기 때문에 만표 이렇게 좀 조작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당일투표에 173석을 여러분들 얻었으면은 사전투표 통합당이 173석 비슷하게 여러분들 나와야 되는 거죠. 다 사전투표에 173석을 from안경에 원해주시키고 많다고 생각해? 아 133번요. 다 사전투표는 1분 3일에 1분 3일을 택시하게 되면 voi 없어지니까요. 지금 현재 선거하고 무섭 fic 시작하기 때문에 걸쳐주시키는 그럼요.